자 이번 기타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과 닉도 소개할텐데 요 기타는 CO7 사실 그냥 공공 보다 슬롭이기 때문에 엉덩이 좀 더 크죠? 살짝? 네 딱 그렇고 지금 이건 김 선생님 기타에요 저희가 오늘 즐거우시라고 부탁을 좀 드렸고 근데 줄이 지금 일단 엘릭서를 또 한 번 껴보신거죠? 엘릭서 어때요? 개인적으로 마틴에서는 디바디는 별로였는데 작은 바디에서는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거에요? OM이나 공공이나 작은 애들은 괜찮아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참고하시구요 자 CO7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질이고 전세계적으로 인기 되게 많은데 괜찮으시죠? 아 저는 만족도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원래 OM28 썼었는데 CO7은 브레이싱 엠도 있고 좀 더 향판도 안 흐른데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스트롬도 부탁드립니다 자 스트롬도 부탁드립니다 줄높이 보통 되게 낮게 쓰시죠? 2mm요? 2mm요 음악이 많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